오늘은 새우, 닭, 전복, 미역국이에요. 아까 미역국을 끓였는데 거기다가 새우하고 전복을 넣어서 지금 미역국 끓이는 중에 아주 맛있겠죠? 새우, 전복, 닭, 미역국 이 닭을 삶은 물에다가 새우하고 전복을 넣었어요. 아주 맛있는 새우, 전복, 미역국을 끓이고 있어요. 국물도 맛있네요. 국물도 엄청 맛있어요. 국물도 맛있네요. 아, 맛있네요. 새우, 전복, 닭, 미역국이에요. 닭고기를 아무것도 없을 때 삶은 다음에 거기다 전복하고 미역을 넣었어요. 전복하고 닭, 새우를 넣었어요. 닭, 전복, 새우, 미역국을 끓이네요. 국물이 아주, 아주 시원하고 아주 기쁜 맛이 나네요. 아, 맛있어.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름다워야겠습니다.